아주버님 휘성아 엄마랑 얘기 좀 하게 먼저 다가있자 이 시장까지 휘성이랑 어디 갔다 온 거야? 설마 이제 휘성이까지 데리고 그 자식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니겠지?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할 일이 아니더라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우리 정환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 죽은 놈만 불쌍하지 그러니까 뭘 하든 다 좋아 그게 연애도 뭐든 다 좋으니까 나가서 해 나가 여기 우리 집에서 어? 내 말 알아듣지?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나가 어? 나가는 거야 대답해 대답하라니까 대답 못해? 대답해 어서 나가란 말이야 당장 나가 이놈의 자식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? 어? 이해하자 어? 어?